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동으로 출간된 세계의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민숙이 18장에서 19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세우기 5가지 에피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임을 나라의 법으로 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다음 5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복식법입니다. 두 번째 첫 대제사장 아론의 첫 제사 때 불을 내려주십니다. 세 번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 250대 이래 향로 대결로 반란을 일으켰던 250명을 죽이십니다. 다섯 번째 12개의 지팡이 대결을 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직을 세팅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직이 자리를 잡아야 제사장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모세는 제사장직을 세우기 위해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제사장 나라 셋업을 위해 애쓴 이유는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과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엎드리고 또 엎드리며 제사장 나라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애쓴 이유는 모세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수립하심으로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를 만드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 자손이 맡은 일은 제사장의 일이며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은 제사장을 돕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만약 제사장에게만 성소의 업무를 모두 맡긴다면 함부로 회막에 가까이 하는 외인을 막는 일, 죽이는 일까지 제사장들만으로는 결코 다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성막 봉사의 일을 분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서로를 향한 선물입니다. 바늘과 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만 각자 맡은 소임이 다를 뿐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레위인도 11조에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 법에 따라 이스라엘 열두지파 모든 백성은 11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열두지파의 11조를 주심으로 레위인들의 분깃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의 쓰임은 첫째 레위인의 생계, 둘째 성막관리, 셋째 구제에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바친 11조로 살아가는 레위인 또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즉 레위인들은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예방은 문제를 작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 자체를 문제 삼으시기보다는 부정하게 된 경우 일어날 질병의 감염을 염려하시고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과 절차를 엄격히 주십니다. 예방은 문제를 작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주 씻을 수 없는 왕야생활에서 공동체의 보건을 위해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주십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말을 언급한 것은 깨끗하지 못한 것을 예방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곤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제 51일 민숙이 18장 여왁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수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오.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수의 기구와 재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재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와의 진도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재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무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 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재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세 음식으로 주느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재재와 속권재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 물어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재물과 모든 요재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목세 음식으로 주었은 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 즉 그들이 여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 돼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오.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다섯 세계로 대속하라. 한 세계를 이십 개라 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즉 그 피는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 거재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느니 이는 여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오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느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머리를 타장마당에서 드리는 공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윈에게는 타장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적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하살에게 줄 것이오.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라하살에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업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씨를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박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윤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언이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와의 성소를 더럽히미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여 쓴 적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연구한 윤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